네, 안녕하세요. 쇼부대의 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탭은요. 짠! 섀도우스키 스트랩. LSB 메트로라인 레더 스트랩입니다. 얘는 가격대가 좀 세요. 그래서인지 포장도 굉장히 이렇게 주머니처럼 예쁘게 나와 있는데 짠! 명품을 꺼내는 느낌? 네. 와우! 우선은 금장으로, 골드 쉐입으로 쉐도우스키라는 이름이 딱 되어 있고 얘는 브라운 계열의 스트랩이에요. 너비도 굉장히 넉넉하게 어깨를 다 감실만한 너비로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쉐도우스키가 명장, 베이스에서 액티브 베이스의 표준을 정립한 전설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쉐도우스키 브랜드입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고급스러운 거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감이라든지 질감, 그리고 이 재료들을 최상급으로 만들어냈어요. 얘는 메트로라인 레더 스트랩인데 그냥 레더 스트랩하고 다른 건 레더 스트랩은 좀 울퉁불퉁한 레더의 즐거움을 좀 살렸다 하면 메트로라인은 좀 평평하게 좀 더 납작하고 평평하게 좀 모던함을 좀 살린 그런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품질적으로는 믿고 보는 쉐도우스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굉장히 튼튼함인 게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깨의 피로도를 굉장히 낮춰주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폼이에요. 길이 조절 이거 조율하셔가지고 길이 조절하시면 되고 이 끝 마감 처리까지 보통 이쪽 부분이 되게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스트랩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이 끝에 있는 엔드 스트랩들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감 처리를 한결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를 감싸주면서도 내 안정감이 드는 그런 스트랩이에요. 가격은 기분 좋은 가격으로 14만 원. 무슨 일렉 하드케이스 느낌 요즘 또 하드케이스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이걸 구매하시면 진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얘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이에요. 섀도우스키 자체가 그래서 독일의 그 냄새 정교함 이런 것들이 확 배어있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섀도우스키 스트랩 LSB 메트로라인 레더 시리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coment 찰빈데요 exposure 생wick 시각 시각 안개 시각 시각 survey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